2분 여자 교황 여자 교황은 할머니 아까 1분 마술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2분 여자 교황은 옆에 보면 물병자리, 천황성 날짜가 1월 21일부터 2월 19일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공부한 별자리 공부를 할 건데 지금도 한 번씩 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별자리 공부할 때 달수를 빨리 익혀시라고 빨리 기억을 하면서 알 수 있게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물병자리, 나중에 보면 물병자리 사람은 어떻다 하는 것은 그건 참고로 하시면 참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달수를 말합니다 이사 보통 이게 놓은 달은 다 양력인데 보통 12월 중순부터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보통 중순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중순에서 넘죠 하순으로 넘어가죠 20일 다니니까 그 달이 이사운이나 태길운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쯤 받을까요? 할 때 2분 카드가 나왔다 또 때로는 3분 카드가 나왔다 이럴 때 옆에 이 날짜가 적어진 대로 이 달에 돈이 들어오겠네요 또 보조 카드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카드가 나왔을 때는 돈이 안 들어오겠네요 조금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사를 할 때도 이 날짜로 주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자 교황은 할머니로 생각하면 됩니다 할머니에 좀 일찍 가부가 됐다 아니면 보통 보면 노처녀가 많아요 노처녀에서 쭉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결혼을 했으면 일찍 가부가 됩니다 내면 세계가 깊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포옹하는 자비로운 모습 이 말씀은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주 안정적인 자세죠 책을 다 읽고 계시죠 책을 읽고 있으면서 아주 안정적인 자세인데 과연 저 머릿속에 있는 저 책이 들어올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름답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다 모승애 보승애는 아주 많죠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니까 할머니니까 엄마의 가정도 그쳤고 또 결혼을 안 했었으면 중년의 여성기를 그쳤고 그러면서 혼자서 늙어가니까 아주 모승애는 지극하겠죠 사랑을 베푼다 지혜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롭고 자비롭다 이 할머니는 여자 교황이다 번호는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석하고 자비심이 많으며 계획성 있고 심사숙고 이 말은 좀 보면 애 늙은이 어린 나이에서 이 카드를 뽑았다 하면 마스타들은 아 애 늙은이구나 아 깐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어린 사람이 이 카드를 뽑았다 아 애 늙은이구나 애 늙은이니까 부모 말도 안 듣겠죠 좀 깐깐하겠죠 지주장이 맞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상담하시면 되고 솔로인 사람은 이승 생각이 많으며 연애운은 외롭다 왜냐하면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 일찍 가부가 되고 혼차서 늙어간다 노초녀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승을 많이 생각하겠죠 연애운이 외롭다 일찍 가부가 되니까 좀 죽는 중 되면 이승으로서 좀 남자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는 운은 약합니다 혼자 짝사랑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짝사랑 나는 어떤 지금 남자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요 몇 살 누구와 사귀는데 우리 관계가 좋게 되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뜨면은 아 짝사랑을 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내가 지금 무슨 장사를 하는데요 금전을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좀 금전은 약하네요 웬만하면 장사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밑에도 이 키워드에 나왔지만 선생님 카드니까 장사 운은 안 되겠죠 선생님 카드니까 금전은 약하죠 왜냐하면 본 것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임신, 유산, 속도 위반 조심 이거는 이제 이 카드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고 유산도 할 수 있고 속도 위반 조심 이거는 보면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임신을 한다 주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임신할 때 이 카드를 뜹니다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서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대학생인데 본인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래 왔어요 그런데 이 카드하고 18번 바닥까지라고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은 안 보시도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18번 공부할 때 또 이 카드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2번 교환 카드가 2개가 딱 나왔는데 아주 밑에 호로스 카드는 남자, 여자가 춤을 추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키워드 카드에서 마지막에서 혼차, 외로운 돗담배 타고 있는 것을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마세요 왜요? 하니까 엄마, 어머니 분명히 남자도 같이 갈 겁니다 아닙니다 친구로서 5명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공짜도 친구가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하니까 엄마가 아 그래요? 왜 그래요? 할 때 그 어머니를 딱 봤을 때 웬만한 말을 안 할 건지 어머님은 아세요 부모님 갔다 오면 배불러가 옵니다 엄마가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엄마도 제 말을 듣고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했는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엄마한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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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갖고 갔어요 갔다 와갖고 자살미수에 거쳤잖아요 임신회가 왔어요 그때 엄마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또 하문드 카드를 떠보겠다 할 때 제가 안 떠보지 마십시오 했어요 유양제가 그리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 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을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딸도 안 데리고 오고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겠습니까? 결국은 임신회가 와서 그 다음에 포기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몇 개월 뒤에 뛰어왔어요 집을 나갔으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때가 되면 들어오겠죠 그만, 타로는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안 봤어요 제가 안 봤어요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보장도 할 수도 없고 그래 나갔는데 또 제가 또 나쁘게 카드가 나왔으면 저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보통 속도 위반 조심 이것이 키워드로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달라고 이 카드가 나왔으면 100% 속도 위반, 임신 그래 또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임신이 내가 왜 안 되는데 임신이 될 거 할 때 이 카드는 또 안 나와요 비정상인 관계 그럴 때 이 카드 두 개가 잘 나와요 왜냐면은 결혼 운이 없으니까 앞에 결혼이라고 적었지만 일찍 가부되는 그런 키워드의 카드인데 정상적인 임신은 좀 힘들다 움직이면 수동적이나 안성적이면 능숙, 능난하다 왜? 할머니니까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할머니니까 모든 일에 안정적이고 능숙, 능난하다 그 대신에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을 좀 시도한다 능동적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혜롭고 신중하다 건강으로서는 오래된 병 자궁, 신장, 임신, 유방, 입, 혀, 목, 항문 보통 이거는 주로 이 건강은 다 생식기 계통이죠 생식기 왜냐하면 자궁 쪽으로 또 유전병이 많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생식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여자들이 주로 걸리는 병입니다 알레르기 또 눈병 눈병보다도 시력이 아주 나빠요 시력에서는 분명히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눈에 대해서 뭐 농내장을 달고 산다 뭐 이런 병이 있을 때도 이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책방 상담실 침실 분만실 개인전문사업 종교 교육자 철학관 교회 병원 이제 그 외로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들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뭐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대들이 못하고 여자들이 잘한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파 산파가 산모 보통 뭐 어머니 할머니 이런 것도 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로 영적인 카드가 많습니다 영적인 카드 종교 철학관 나왔잖아요 철학적인 카드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뽑습니다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이 카드로 뽑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학교군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돼요 뭐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하면 됩니다 교육자들이 많이 뽑고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아까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어머니 할머니 다 시어머니 여자 아닙니까 산파 그렇게 이제 영매 종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관 하는 사람도 되고 또 우리 같이 뭐 타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이제 애정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니깐 연예운이 없다 아까 말했듯이 연예운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분 이 카드로 뽑은 뽑으신 분한테는 이제 설명은 아 모든 것 모든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뭐 연예운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 카드로 뽑을 때 카드로 뽑았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잘 연예가 성사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 카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다 결혼이 늦다 이 말은 이제 좀 엉큼하다 할머니니까 좀 엉큼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보시면은 책을 보고 있지만 머리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엉큼하니까 책을 보면서도 머리 속에서 돈 개선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카드는 주판을 잘 뿌리래요 이해 탓은 심해요 내한테 도움이 되면 친구로서 사귀고 친구라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가같이 치는 성격이에요 도움이 안 되면 가같이 친다 내한테 도움이 되면은 사귄다 주판도 잘 뿌리고 계산기도 잘 뿌리고 좀 엉큼하다 좀 완전히 그러니까 성격으로는 내승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여왕 이 여왕 딱 하면요 딱 그림만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여자로서는 여자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고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었고 한 손에는 독수리 방패를 들었잖아요 독수리잖아요 양쪽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또 뭔가 하나 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 들었을 때는 남자를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요 남자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또 남한테도 잘 줘요 이 사람은 아까 2번은 안 줘요 내꺼는 절대 남한테 안 주지만 이 3번은 남한테도 잘 줘요 왜냐면 말그래도 여왕 무슨 사업을 한다 한 회사에 오느니까 보아직원을 다스리고 여왕이니까 밑에 보아직원도 많다 보아가 많다 이렇게 정치가로서 하면 밑에 나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많다 내가 대통령이라 여자 대통령이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잘 준다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여왕은 이 처녀자리 처녀자리 저 지수화풍으로 할 때는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풍 공기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4일 수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날짜입니다 그렇게 태길이나 시험이나 볼 때 필요한 날짜고 3분 여왕 하면 엄마 엄마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주병 아 이 카드를 뽑았다 아 공주병이 엄청 심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주병이 있구나 심하거나 생각하지만 아 이 사람은 공주병이 있구나 그 대신에 지가 잘났기 때문에 나 위에 똑똑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분 아까 여자 교황의 며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며느리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상담자가 우리 아들이 지금 여자를 막 사귀고 있는데 아니면은 지금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둘이 궁합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래 좋다고 하는데 이 타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좀 보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얼굴 안 보셨으면 그냥 저거 아들이 좋다고 하면 며느리로 하세요 시부모한테 부모한테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똑똑해요 남편 내줘도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외로움을 잘 느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여왕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혼자서 통치를 하고 혼자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주위에 믿을 사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움도 잘 느끼고 그러므로 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가 옆에 있든지 누가 옆에 있든지 남편이 옆에 딱 들어 붙어있으면 무슨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숫자의 반려가 해계적인 일을 한다 세무사나 해계사들이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시어들 원어들이 많이 뽑는 카드 그리고 선생님 카드인데 주로 선생님이라도 어린애들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타가소나 유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고요 말로써는 조리 있게 슬쩍력 있게 말도 잘하고 슬쩍력 있게 말을 한다 성격은 꼼꼼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린애들은 아주 잘 가르쳐요 3번 여왕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는 없고 유아원이나 보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계사 또 세무사 세무소에 있는 직업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 카드 말 뽑아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꼼꼼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라 실용적으로 일을 처리해 실속이 있다 이 말은 우액한 꼼꼼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능력이 좋으니까 실용적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 그리고 돈으로 봤을 때는 재물은 항상 따라요 돈복은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은 따른다 계획적이며 분석적이며 배우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야 되니까 자꾸 가르치야 되니까 약간 배우기도 좋아하고 또 내가 온으로서 부하직원을 그느려야 되니까 뭔가 자꾸 배워야지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부하직원을 다스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상한 면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 며느리로서는 아주 좋다 얼굴도 안 봐도 며느리로서는 그냥 서라 모든 일에서는 완벽주의 까다로움 까다롭고 완벽주의니까 자존심이 강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오늘 중으로 마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열 가지 일을 아홉 열 가지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아홉 가지 일을 하고 한 가지는 에이 내일 하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잠을 안 자도 오늘 일은 오늘 다 마치자 완전히 완벽주의 까다롭다 완벽하게 오늘 일을 마치야 잠을 자는 성격입니다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그 대신에 이 단점은 이성적으로 단점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까다로운데 이성에 엄청 약합니다 아까 여덟 모란 때 저 쉬는 시간에 제가 감목 이야기를 했던 식으로 간목 여자 일주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좀 그넓게 비슷합니다 이성한테는 아주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 칼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퍼줘요 아 내가 남편을 재해 와 남편한테 그래 주면 좋죠 대부분 보면 외관 남자한테 재해 이성한테 완전히 저 남자에게 정말 매력적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런 성격은 남자들이 좀 꼬미난 남자들이나 쉽게 말해서 제비족들이 꼬시기 좋은 대상이 되죠 한 번에 넘어가고 모든 걸 다 나의 모든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니까 집까지 다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유롭고 그러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라 이것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세는 보통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지 않으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여왕이니까 한 회사에 오느니깐 가고 싶은 대로 못 간다 그게 이제 새가 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욕망이죠 본인의 욕망은 나는 움직이고 싶다 자유롭게 혼자서 이리저리 가고 싶다 이제 본인의 욕망을 말하고 건강으로서는 이것도 정신질환 너무 생각할 것이 많으니까 강박관념이 항상 뒤따르니까 두통도 항상 오고 또 신경성을 신경성으로 해서 두통도 오고 정신질환이 오고 잘못하면은 정신병원도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또 한 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2번 카드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있으면은 100%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습니다 신경성 이제 뭐 대장소장 이거는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대장소장 같은 경우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건강에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건강에는 이 3번은 3번도 앉아있는 카드지만 보통 다른 카드 아까 2번 유자교황 같은 경우는 간절염이 있는 카드지만 이 3번 여왕 같이 앉아있다고 간절염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건강 쪽에는 단지 신경성 두통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위에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 카드를 뽑았을 경우는 뭐 신경성 좀 신경 그만 쓰시고요 두통 있으면 약 좀 묻고요 크게 건강은 이상 없네요 하면서 또 옆에 카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아이고 이거 두통 같은 게 굉장히 심하면은 나중에 정신병원 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알아서 저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다 뭐냐면 강박관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화려하니까 여자가 또 여왕은 보통 보면 화려한 곳도 좋아하고 본인 자체가 화려하니까 가게도 장소는 화려한 가게 패션과 관련된 장소 부잣집 보통 사람으로서는 외동딸로 나오니까 화려한 가게 패션과 관련된 장소 또 모델도 이 카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모델도 모델도 많아요 모델 패션 디자인도 될 수 있고 사람으로 볼 때 이제 누이동생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걸 공부할 저 이 황제가 있어 4번 황제의 부인으로 생각하면 되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2번 여자 교황 여교황의 며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아주 멋지고 괜찮아요 남자가 볼 때는 아 한번 사귀고 싶다 나도 모르게 이승적인 욕구가 떠오르는 카드예요 이 카드를 가진 남 여자분들은 보통 이 남자분이 내 애인이 지금 내가 여자분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지숙할까요 좀 믿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남자분이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세벌씩이다 했잖아요 세 장이 나란히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옆에서 안해도 옆에 주위에서 이 여자분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모든 이성들이 좋아하는 카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볼 때 아주 멋지게 보이는 카드죠 왜냐하면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각을 가진 카드니까 젊고 당당하니까 왜냐하면 여왕이니까 그림 보시면 방패 지휘봉 다 들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딱 완전 무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함부로 못 더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이성에 꼽히면 모든 것이 올인을 한다 다 준다 나의 모든 것도 다 주지만 집도 주고 절도 주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다 준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주 빼어난 사람으로 외동딸이나 장녀가 많이 뽑는 카드 막내라도 장녀노릇을 합니다 막내라도 장녀노릇을 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들이 많이 뽑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들이 많이 뽑고 장녀노릇을 하니까 어디든지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그 대신에 아주 색깔이 강합니다 자기 색깔이 뚜렷합니다 그러고 이제 주위에서 인증을 많이 받아가 성장도 빨리 할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단계도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진급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제 단점은 고집인 여자로서 너무 세갖고 자기 주장을 너무 나타내니까 그거 하나만 좀 고치면 됩니다 이제 이 카드를 뽑았다 한 두 장이 나왔다 한 장이 뽑았다 한 장이 나왔을 경우는 그냥 설명 마시고 두 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성격을 좀 고치고 너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좀 고집을 좀 죽이면 아주 좋은 엄마가 되겠네요 아니면 좋은 애인이 되겠네요 좋은 상사가 되겠네요 좋은 직원이 되겠네요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카드하고 아까 칼까지 뽑았다 하면은 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하십시오 가축들 다 갖췄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시면서 교재를 봐주시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4번 항제 개자리로서 날짜는 6월 22일부터 7월 23일 별자리로서는 달 개자리에 개자리로 속합니다 개자리는 뭐냐면 달 타로카를 해서 좀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18번 달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자리는 4번 항제가 개자리에 포함이 됩니다 항제 항제는 보통 아빠 장남 만약에 막내가 태어나도 막내로 태어나도 장남 노릇을 합니다 항제는 장남 노릇을 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자신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항제는 딱 지휘봉을 들고 방패를 딱 독수리 방패를 딱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신감에 아주 차있다 또 아까 이 여왕 지나간 시간에 공부하신 여왕은 방패를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하고 완전 무장이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2승에 한번 올인하면 모든 걸 다 준다 방패고 뭐고 다 내려놓고 뭐 다 준다 이렇게 되는데 항제는 처음부터 아주 모든 일에 자신감에 딱 차있고 넘넘하고 3번 여왕의 남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안정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자리에 오른다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 원으로서 처음부터 다 기본이 갇혀짓고 세계에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되게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안정하게 갑자기 갑자기 밑에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밟고 열 계단까지 올라가는 스타일이지만 이 항제는 갑자기 한 계단에서 엄청 뛰어올라갖고 세 계단 다섯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체계적으로 올라가니까 항상 안정이 돼 있다 그 뜻입니다 안정되어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안정이 돼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못 벌이고 큰 위치에 못 올라가 있다 이 말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남보다 빨리 그 자리에 오르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 뜻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 자리에 오른다 는 남들보다 빨리 알려진다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성공의 야심을 이루고 물질의 풍요름을 느리며 가정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아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든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 나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지 석불리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야심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야심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안정이 됐으니까 불안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야심이 크고 무섭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가정이 지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풍요롭다 이거죠 풍요로움이 가정도 안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진 것도 있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안정이 되죠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안정이 되겠습니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치가 좋기 때문에 가정도 안정을 하고 가정도 지킨다 가정도 안정된 가정을 지킨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 사본 카드 항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 노릇도 하고 이 사람 노릇을 하는데 이 바람을 피운다 바람을 피워도 절대 가정을 지키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저 본부인 보라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여자가 나타나도 절대 이혼하고 가정은 안 버립니다 왜 그것이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주의 시선 왜냐하면 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이 아까워서 내 부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꼭 지키는 또 너무 잘 낳고 가진 것도 많고 풍요로우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내 부인이 이뻐서 가정을 지킨다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부인이 이쁘고 내 자식이 이쁜데 바람을 왜 피우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적 심신이 건강한 남성 가부장의 상징 이 가부장이 이제 집안에서는 나밖에 없다 부인도 뭐 쉽게 말해서 마누라도 남편 말을 잘 들으라 자식도 아빠가 하늘이라 그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명령 권력 이거는 단점으로 들어갑니다 명령 명령 권력 이제 이거 뭐 부인한테 뭐 이 물때 와 밥 차려 뭐 아들이나 딸 자식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심부름 시킨다 그런 명령적이고 그것을 이제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이 말은 권위적이고 고시식하고 융통성이 좀 없죠 남들에 비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 내가 항제니까 네오에 아무도 없다 아까 여왕도 네오에 아무도 없다 이 항제는 다 하죠 여왕보다도 완전히 나오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3번 여왕의 남편으로서 이 항제는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 카드가 이 카드로서 말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은 부부다 그러면은 남녀가 왔다 둘 다 이 여왕과 항제를 떴다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이 둘 다 똑똑하고 둘 다 높은 자리 있으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좀 연애를 열심히 하면서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또 상담자들 앞에서 둘 다 너무 똑똑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서 결혼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너무 두 분 다 참 멋지고 잘생기고 진짜 의왕과 황제 황제분이 이렇게 만나서니까 우리가 서로가 더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카드를 이 남자 같이 나왔으면 하나도 좀 이렇게 너무 세인데 두 개씩이 나왔다 하면 그건 힘들겠죠 결혼하는 그날 신혼여행지에 가서 둘 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보태사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도 장남 역할을 한다 가업개성 집에서 조상 대리로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혼 카드 장남 역할을 하는 이 황제 카드는 조상 대리로 내려오면서 가업을 개성하는 그런 카드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겠죠 조상을 잘 모셔라 제사를 하는 집은 제사를 잘해라 만약에 제사를 안하고 교회를 간다 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라 조상님을 대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잘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1번 마술사는 연하의 남자지만 4번 황제는 연상의 남자 좀 이 보면은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나보라도 10년 20년 밑에 여자를 좋아한다 보통 나보라도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좋아하지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여자는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4번 황제 카드는 보통 풍부한 사람 성공의 야심을 이루고 물질의 풍요름도 이룬다 왜냐면 이건 또 사업을 하려면 본인의 재산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든지 본인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이갖고 그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고 황제 황제도 전통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왕으로 봤을 때 대륙 물러내려오는 그 핏줄이 아버지가 왕이면 또 아들도 왕이 되는 그런 현실로 이때까지 이어왔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봤을 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또 부동산 장사를 하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부동산 업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땅을 사갖고 투기를 하면은 그 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이 나중에 보면은 부동산 업자 뭐 이렇게 넣어지만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제는 황제 자리는 널 불안과 초조 왜냐하면은 밑에 아까 여왕과 마찬가지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누가 뭐 반란을 일으키겠냐 아니면은 저 사업을 하면서 오늘로 있다가 밑에 부하직원이 잘못해갖고 부하직원 진짜 유능한 부하직원인데 내가 이 직원이 없으면은 나도 이 회사가 힘들다 그런데 저 부하직원은 너무 똑똑해서 주위에서 타회에 싸서 눈독을 많이 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 직원을 뺏기기 싫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제 특히 황제 카드를 뽑은 사람은 이제 그런 짓누르는 책임 감이 많아서 이 항제도 이왕과 똑같이 자유로 자유롭고 지고 싶은 욕구도 있다 있음 왜냐하면 너무 짓누르는 책임 내가 그늘이 있는 사람들한테 혼자서 온으로써 해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 책임을 모든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된다 한 사람을 썸으로써 그의 한 사람에 달린 식솔들 최하의 세 명 이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원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나는 세 사람 네 사람에 대해서 밥을 미기 살려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강박관념이 심해갖고 그런 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사회적으로 이 항제라는 카드는 사회적으로 인증을 받고 직업적으로도 아주 튼튼해요 이 카드를 딱 뜯는 사람은 아 한 번 더 쳐다볼 수가 있죠 아 사람도 멋지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을 받고 살고 있구나 또 망해도 사업이 망해도 굶어 죽지는 않구나 어디 나가도 묻고 살 수 있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리스마도 강하고 왜냐하면 리더십이 강하니까 항제니까 또 온으니까 리더십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나 무슨 단체 기업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 기초가 되죠 튼튼하지 기초도 튼튼하고 모든 곳에서 항상 기초가 탄탄히 하게 체계가 잡혀있다 모든 것이 잘 잡혀있다 잡힌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 항제는 야망하고 목표가 야망과 목표가 아주 높고 이상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숨에 뛰어오르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목표를 보통 계단 내가 열 계단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 열 다섯 계단 생각도 안해도 되는 것을 더 높기 꿈과 야망을 항상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 계단에서 멈춰가지고 다 이루어온 것 겉에도 남들이 보고 일단 다 이 사람 잃었다 생각을 하지만 자기 본인은 아직까지 나는 다섯 계단이 더 갈 길이 멀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으로서는 간 담 협심증 뼈 뇌만 신근경색 이것은 보통 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남자고 하다 보니까 온우가다 보니까 술 모의 술자리도 많고 뭐 회식자리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도 나쁘다 이래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을 굳이 안 읽어도 아 항제는 그래가 다리 나쁘다 그래서 또 혈압도 아마 있겠다 왜냐면은 이 신근경색하면 머리로 신경계통으로 막 머리 강박관념이 항상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 팍 쓰러지겠다 혈압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여기 뼈 뭐 이렇게 혈심증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게 다 이완과 마찬가지로 신경성에서 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는 수도 건물 대지 나라 산 이거는 크게 말해서 나타낸 거고 구체적으로서는 보통 건축가 부동산 업자 또 부동산 투기자도 볼 수가 있고 모든 회사에서는 내가 오늘 아니라면 간부 최고위의 간부 사장 바로 밑에 사장 대리 간부로서 있고 또 직업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 행정 공무원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보호자란 거는 연상 연상의 남자니까 아무래도 보호 보호본능이 강하겠죠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되니깐 제가 집에 있는 처자식을 보호해야 겠다 생각하니까 보호자로 보호관능이 강한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한 단점은 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갖고 웬만하게 다 웬만해서 타입이 안 돼요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좀 서툴죠 직접 나서는 것보다 내 밑에 부하직원을 바로 내세운다 항상 항제는 보통 보면은 옛날의 왕들도 우리 보면은 조선왕조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나서지는 않고 뭐 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 할 때도 먼저 처음에 교섭을 할 때 국무총리나 국무총리나 밑에 밑에 간부들이나 밑에 국회의원을 먼저 내세워서 그 다음에 본인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고요 또 특히 이 항제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셌어 웬만해서 타협은 잘 안된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려면 좀 힘들겠죠 많은 생각을 해 대인관계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라 내가 만약에 이 어디 계약을 하러 가는데 상대편에 상대편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상대편 카드가 이 항제 카드가 놓으면 아 타협이 잘 안되고 고집이 엄청 세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위의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내 밑으로 보니까 조금 아부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아합니다 두 분 세 번 뭐 말할 필요 없이 무슨 말하면 아 예 맞습니다 틀리도 맞습니다 그게 좀 아부 스타일이죠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면서 하면은 조금 성립이 될 겁니다 4번 교황은 4번 교황은 4번 교황은 아 4번 항제는 여왕의 남편이다 고집이 세다 보통 가진 것은 대대로 내려온 재산은 좀 많다 혼자 자수순가보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더라고요 이래 보면 그리고 돈복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Deus 225 엔딩 , 19 10 20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